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. 무지하게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.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참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.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. 선한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? 악한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? 대답 안 하시네요.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대충 보는 대로 악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. 작은 교회들 가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가시노릇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걸림돌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. 우리 목사들 세계도요.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목사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는 것이 있어요. 무지무지하게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. 아 그리고 이 세계 역사의 독재자들 정말 저거는 막이지 사람인가? 하고 우리가 저주를 할 만큼 행편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70을 넘지 않아요. 오래 살아요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좀 악인이 되세요.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. 로마스 2장 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.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. 하나님은 왜 너를 두고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느냐. 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시는지 아느냐.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